코로나 백신이 완성이 되는 순간 증시가 확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 의견도 사실 1, 2는 있습니다. 1, 2는 있고 저는 그 의견의 핵심은 결국 백신이 나오면서 기존에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책들을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되게 풀었던 걸 다 거두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될 건데 최근에 화이자에서 백신을 성공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미증시가 급등했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인가요? 모더나 백신 개발 소식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팀장님 격상됐어요. 1.5단계로 사회적 거래두기. 보통 그러면 마스크 관련주랑 엄청 딱 떡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용하고 아예 눌렸어요. 지금 확진 환자가 200명, 300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300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혹자는 1,000명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코로나가 지금 확진 환자가 늘어났는데도 그런 관련 종목들은 왜 안 올라가는지도 좀 궁금하고. 팀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 의학 업체에서 개발이 촥촥촥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 시대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나요? 일단 먼저 이제는 코로나 소식이 전해져도 시장이 되게 좀 무뎌진 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백신의 영향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난 한 2, 3분기 동안에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 침체라고 하는데 보통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다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승자와 패자가 확 갈렸어요. 그러니까 승자는 저희가 잘 아는 당연히 IT 투자나 클라우드 같은 그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줌 때문에 클라우드 투자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내구제 소비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니 TV도 바꾸고 태블릿 PC도 사고 가구도 바꾸고 커텐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동차도 생각보다 많이 샀고 이런 내구제 소비 수요가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진단키트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내구제 소비는 사실 이게 사용 연수가 2년, 3년이다 보니까 한 번 사면 코로나가 더 있다고 해가지고 TV를 하나 더 사고 TV PC를 더 사고 자동차를 더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특수는 일정 부분 약간 피크를 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1.5단계가 되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도 예전에 알던 코로나 수혜주가 주가가 별로 못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가 없진 않지만 이게 이제 그런 민감도 또는 탄력도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없어질 거다 이거를 떠나서 이미 그 이전부터 조금씩 내구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일정 부분 좀 많이 소진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무딘한 이유가 저는 이제 거기 있다라고 좀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게 권투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살짝 아프지만 이게 뭐 계속 잽도 이렇게 맞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지쳐서 쓰러져 나가잖아요. 또 때린다 또 때리고 맞은다 또 맞으면 또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권투 상대를 대상으로 이제 화이자가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 모더나가 또 세게 때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랑 옥스포드대 이쪽도 지금 약을 거의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설사 이게 뭐 보관이 뭐 어렵다. 영하 70도에서 4일 동안.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지만 결국 계속 잽을 맞다 보면 코로나 영향력, 코로나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도 점심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내년 초 또는 내년 상반기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방 맞아서 이제 면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약 맞는데 비용이 60불이라 그래요.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 네. 근데 그 영국에서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랑 옥스포드대가 만드는 백신은 8불이랍니다. 8불. 네. 9천 원이요? 네. 네. 좋네요. 이 정도면 사실 대량 생산만 할 수 있으면은 인류에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 가격을 떠나서 이제 만들 수만 있으면은 사실 이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이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면 아래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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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줄어들긴 하지만 미국의 확진 환자, 유럽 확진 환자, 미국 기준으로 12만 명씩 올라가고 걸리는 건 맞잖아요. 근데 치사율이 너무 낮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막 역시 여전히 클럽을 열심히 다니고 어르신들만 집에서 잘 안 나가고 인터넷 쇼핑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치사율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질 거고 백신이 들어왔으니까 12만 명에서 10만 명 구멍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런 분위기로 결국 흘러가겠죠. 독감 수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아직 나오진 않은데 보통 이런 전망을 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이 완성이 되는 순간 증시가 확 빠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아주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의견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고 저는 그 의견의 핵심은 결국 백신이 나오면서 기존에 풀었던 유동성을 막 회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책들을 어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되게 풀었던 걸 다 거두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될 건데 사실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부양책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좀 드는 생각이 지금으로부터 약간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100년 전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도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스페인 독감은 물론 그때는 치사율도 높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또 그 이전에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완전 폐허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랑 좀 비교하기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지만 결국 전쟁 그리고 정말 심각한 어떤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사실은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주가도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빨리 좋아졌다. 예상보다 빨리 좋아진 건 맞지만 세상은 이제 좋아진 거고 그때 이후로도 주가는 100년 전 그러니까 1920년, 1921년 이후에도 주가는 꾸준히 좋다가 결국은 29년 대공황 직전까지 엄청난 포항을 보이고 좋아졌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백신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백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대 없이 법인카드 안 쓰고 그다음에 출장 많이 안 다니고 물론 그런 걸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훨씬 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는 사실 그건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주주한테 그게 과연 정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업의 구조조정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는 어떤 심각한 위기에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 마진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 위험 자산 가격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좀 좋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술의 혁신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기술들의 핵심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고 또 그런 기술들을 빨리 습득을 해서 비용 조절 잘해가지고 이런 난세에도 불구하고 이익 마진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기업들은 이후에 이제 산업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승자의 독식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한 게 된 거죠. 그게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살짝 좀 보여줬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팀장님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는 의학 업체들을 대한민국에도 의학 업체 개발 열심히 셀트리온 딱 기가 막히게 화이자 발표할 때 셀트리온 회장님도 우리도 며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 종목들도 지금 접근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접근해도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코로나 백신이 사실 정말 크게 수익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모더나라는 기업은 사실 기술만 있는 개발하는 회사고 화이자가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화이자가 아니라 독일의 바이오앤테크 기업이 개발한 거고 화이자는 사실 대량 생산만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염가로 약간 공공제 성격으로 정부가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자는 많이 바쁘고 어떤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지만 기업의 이익마진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더나 같은 기업은 이게 2018년에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인데 하버드대 의대 교수들이 만든 기업인데 기술력 자기네들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나온 지 몇 달 만에 화이자나 바이오앤테크보다 훨씬 더 높은 예방률을 갖고 있는 백신을 개발했으니까 이 기업의 어떤 기술력 이거는 확 보여준 거잖아요. 신뢰감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지만 그 약 때문에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감도 되지만 또 사실 이 진단 키트도 나라에서 무료로 진단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갈 종목들 잘 갔잖아요. 시젠도 엄청 많이 가고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얘네도 또 기대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긴 가는데 이제 어떤 세상에서 주목하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 적당히 들어가셔서 수익 내시고 너무 욕심 많이 내면 사실 우리 시젠도 고점되면서 엄청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제가 좀 짧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백신 시대에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렸는데요. 시장은 앞에 1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팀장님 말씀은 좀 약간 걸러서 듣는 것보다는 바로 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은 제가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긴 있지만 잠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사놓고 묻어놓으실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막 1일 1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지금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고 사실 기술적 분석상 2500가 살짝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500 초반 정도 자리에서는 다시 2600.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다 오늘 방송 내용 딱 들어보니까 시장 계속 좋게 보시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2021년 증시 점령을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뷰와 상관없이 팀장님의 개인적인 뷰는 2021년 상단 하단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상단은 어디까지? 상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년은 적어도 한 15%, 20%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에서 20% 현재 주가에서? 네. 계산은 여러분들 산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다음 주나 다음 달 아무튼 또 찾아뵐 텐데요. 그때는 지금 주가 2550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팀장님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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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